시야를 확보하며 공받는 호날두 갈베르데를 받아줍니다 공반드는 에시앙 로빙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엘니뇨 투레스입니다 자 발랍 아씨 뭐 완료했어? 자 베르난도 투레스 이제enz quad 세팅 3 sev다 저 이놈 그lei 제 지금 하나도 다시 시작됩니다. 2대0입니다. 자, 후니크로스. 키퍼 잘 막아냅니다. 플리티가 움직입니다. 자, 발락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맨 뒤에 터치. 위험한 공격수, 바스켓. 자, 중간 시간 2분.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상당히 짧은 인절 타임이죠. 리스 제임스, 좋은데요? 귀엽다 아이가. 슛이 왜 그러냐고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좀 젖같이 때리던데 슛을. 2승 1무만 하면 월크리 무기네. 이제 사람도 시절가도 빠졌겠다. 이제 방정하고 그냥 너랑 에이패스나 조금 하다가 쉴까 좀. 근데 맞다. 보티야 너 그거 뭐지? 니 마이크 안하지 않냐? 그거 마이크 확인해야 되는데. 경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경기. 창지원의 소년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설레이는 경기입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좀 틀고 좋고. 글리트 어떤 트레이를 보여줄까요? 패스. 에헤이 왜 군떠? 어? 이 새끼가. 빡세지? 이 새끼야. 뭐지? 아니 그 마이크 없음 마이크? 헤드셋 없어? 뭐지? 고장났다고? 아쉽네. 와 존나 둘이서 비빈다. 어디있고? 그래 뭐 폰디꺼야 뭐. 뭐 다들 깔명이 있는 거긴 한데. 와 이 새끼들 못 박힌다. 세네. 킵 아우드. 페드로의 터치입니다. 와. 원래는 에쉬앤인데요. 마이클 에쉬양이라 부릅니다. 터뜨리. 포르투갈의 레전드. 파울루 터뜨리 선수인데요. 좋습니다. 어. 왼쪽에서. 왼쪽에서. 상당히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능력을 가진. 왼발잡이 윙어죠. 파울루 터뜨리. 상대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공이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카카의 공간. 아. 키퍼.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 되지만.